고신측 손봉호 교수 발언 진위 파악하라 생명 무시하며 부활절 모이는 건 반역 모인 사람은 반역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손봉호가 무슨 말을 했기에 이 난리인가 손봉호가 무슨 말을 했기에 이 난리인가 손봉호 생명 무시하며 부활절 모이는 건 반역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아니야 손봉호 과연 그는 누구인가 대한민국의 기독교 철학자 교육자이다 본관은 경주 종교는 기독교이다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 영어영문학과 미국 위스터민스터 신학교 신학석사 네덜란드 암스 테르담 자유대학교 철학 박사과정을 졸업하였다 이후 총신대학교 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네덜란드 억가 및 철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교수를 지내고 2003년 정년 퇴임하였다 또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고신대학교 석좌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 영동교회의 설립 당시 주축이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해체를 주장한다 기독일보 코람데오 닷컴에 의하면 예장고신총회 임원회가 최근 모임을 갖고 얼마 전 손봉호 교수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했던 발언에 대해 그 진위를 파악해 조치하도록 고려학원 이사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문제가 되는 내용은 4월 9일 손교수가 CBS 라디오 시사작기 정광룡입니다에 출연해 발언한 내용이다 CBS 측은 이후 해당 유튜브 영상에 손봉호, 생명 무시하며 부활절 모이는 건 반역,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아냐라는 제목을 따라 공개했다 성교수는 생명은 종교 자유보다 더 중요하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지켜야 된다 그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했다 부활절 모인 사람들은 과연 반역자인가 성교수는 예배라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셔야지 하나님이 모시게 야 이놈들아 내가 생명의 주인인데 생명을 무시하고 무슨 나한테 예배하고 찬송한다고 하느냐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든다며 하나님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거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도 현장 예배를 드린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며 그건 예배가 아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지 예배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정부의 시책에 교회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했다 성교수는 꼭 모여야만 예배가 된다 그건 사실 성경이 그렇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면서도 모여서 예배 볼 때 그 예배를 기뻐하시겠나라며 저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어 사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느냐 안 기뻐하시느냐 그 결과로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느냐 안 거두느냐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분 좋게 즐겁게 예배를 드리냐 거기에 초점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기독교의 본질에 어긋난다고도 붙잡다 과연 이렇게 추정한 성공은 누구인가 과연 하나님인가 거짓 선지자인가 단순한 철학자인가 구독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한의씨 크리스찬TV였습니다 Qidir test o o o o o o o 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